안녕하세요! 오늘은 매콤한 맛을 소개해드릴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매콤한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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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감자튀김 바삭바삭 아삭아삭 마요네즈 마요네즈 아삭아삭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맛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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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하얀색 오만또 오만또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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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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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육수 소스 소스 대빵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